구룡사 아침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명상에 관해서 실용적인 지침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는 같이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법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도 어떨 때에는 지도나 또는 나침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냥 방에 넣어져서 명상을 그냥 하게 됩니다. 가끔은 선방이 굉장히 외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승은 우리가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테크닉은 어떤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세기 동안에 지식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창의력으로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으로 가게 되면 나만의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냥 버스에 앉아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 극단은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단전 또는 중국어로 탄티엔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단전 이 부분이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가 단전이 아닌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감정, 말, 생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에너지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번식과 아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단전으로 에너지를 향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단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가의 스승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선불교라는 것은 불교와 도교의 합입니다. 만약에 선불교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도 불교 아니면 티베트 불교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하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할 것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명료하고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행 방식들이 다시 간단하고 명료해지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과 우리의 수행 방식을 좀 더 명료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상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단전에 갖다 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고 명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참선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걷거나 언제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을 명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방해받지 않고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밖을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잘 하게 된다면 잘 조율된 악기와 같을 것입니다. 너무 팽팽하게 되면 그게 끊어질 수도 있고 너무 느슨하게 되면 연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소리를 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언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하던 간에 호흡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나의 몸의 자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나의 몸 상태를 보는 것과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내가 말을 하거나 또는 침묵하고 있거나 내가 깨어있거나 자고 있거나 내가 몸속에 있거나 몸 밖에 있거나 방해받지 않고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명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정신 상태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호흡과 몸 상태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던 살아있던 어떤 상태에서도 명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건 부산에서건 버스를 기다릴 때 또는 기차를 기다릴 때 그때가 명상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걸을 때에도 45도 각도로 아래를 쳐다보면서 단전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습관이 모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업이 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이 더 강할까요?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요? 그 늑대가 살아남게 됩니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수행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에 갈 시간이 없어 절에서는 맨날 예불만해 참선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있으니 그 몸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24시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불교에서는 그냥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층에 좋고 나쁨이 생기고 또 다른 층에 좋고 나쁨이 생기고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더 과한 생각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무지의 머리카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을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지의 머리카락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를 잘라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의미하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의 머리카락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복잡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올바르게 내딛어진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음도 옳게 내딛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잘못 내딛게 되면 그 이후에도 잘못 내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This moment, stay clear. 지금 이 순간 명료하십시오. Keep your mind clear like space, clear like a mirror. 지금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고 허공과 같이 거울과 같이 맑게 유지하십시오. Observe clearly your body, breath and mind. 내 몸과 내 호흡, 내 마음을 명료하게 관찰하십시오. Then you see clearly, hear clearly, taste, melt, touch and feel clearly. 그렇게 되면 내가 맑게 보게 되고, 맑게 듣게 되고, 맑게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됩니다. Then you can recognize your correct situation, establish correct relationship and perform correct function.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 상황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취할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If you keep this mind, you can let go of your karma. 내가 이 상황을 명료하게 유지하게 되면 내 업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And keep our direction very correct and very clear.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굉장히 올바르고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nd now, instead of the how, which I said at the beginning, I talked about the why. 이제까지는 어떻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제는 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Because if we don't wake up and save all beings from suffering, all our qualities, our internal qualities and the mind and the life, they all go down, they all decrease.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이것들의 가치가 모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모든 이들을 구제하는 것. But if you look at cause and effect, it is also very practical goal. 그런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이 다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어로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본다면 내가 이 고통에 어떻게 손을 담갔는지, 어떻게 이 고통을 내가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You don't have to run around everybody and say, I want to save you from suffering. Okay? This is not necessary.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구제해줄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can ask, how may I help you? That's a very wonderful bodhisattva question. 그 대신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But our most important attitude is that we save the world from the suffering that we make. We ourselves would inflict a lot of suffering on other people, other beings on this whole world. Now stop doing that.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가하는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If we all took that approach within two generations, this world would be paradise. 만약에 우리가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하는 고통을 줄이려고 한다면, 두 세대 안에 이 세상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We could correct really our big and small mistakes. 우리는 우리의 큰 실수 또는 작은 실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But we always want something. Always. Outside, outside. We want something. All the time.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항상 밖으로부터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뭘 원하려고 합니다. So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our paradigm of human beings, human beings' life is to turn this energy inside and ask the question inside and want to clear up the business inside.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So 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t I could help you with, I'll be happy to try and answer them.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면 일단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이목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냥 그 화두만, 진언이만, 진언만 잡고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그냥 결정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기 전까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안에 있을 때, 그 차를 110km로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그때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빨간색 기름을 넣을까, 파란색 기름을 넣을까, 초록색 기름을 넣을까. 그런데 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여러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명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주 명료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 형식적인 명상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해서 우리가 예불할 때 또는 명상할 때 어떤 마음을 유지했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빵이라는 것은 우리의 카센터와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선빵에 오는 것보다 카센터에 더 많이 갑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먹기만 하고 말할 때는 그냥 말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수행만 하십시오. 만약에 심요장고 대다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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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요장 대학적인 수행 방법에 너무 집착해서 항상 심묘장구 대달하니만 외우고 있다면 누가 보살님한테 가서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었을 때 계속 심묘장구 대달하니라고만 말하게 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명료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순간순간 상황을 명료하게 보게 되고 그 관계와 거기에서 나의 역할을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집중을 하거나 명료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때 스님께서 왜냐하면 머리로 집중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탈 때 기름이 다 없어져서 차가 그냥 멈춘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멋있네요! 저는 그랬어요! 15년 전에 헝가리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빨간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탈크가 얼마나 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리터 캔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있습니다. 15년 전에 헝가리에 돌아갔을 때 작은 흰색 차가 있었는데 그 흰색 차가 기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여분의 5리터짜리 캔에 기름을 넣고 그냥 그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달려서 기름이 다 없어졌고 여분으로 갖고 있었던 5리터짜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유소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5리터짜리 기름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제발 차를 밀어주세요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차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아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히차이크를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머리로 하게 돼서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밀려고 하면 마치 기름이 없는 차를 내가 미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피곤해집니다. 내가 머리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단전에 집중해서 단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교에서는 무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원기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갖고 오는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 지구와 행성과 모든 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을 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기와 대기를 이어주는 것을 공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 대기와 원기와 공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대기와 원기와 공기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은 느끼고 싶고 어떤 것은 느끼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나누게 되고 아,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라고 분별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싶으시면 이 순간을 유지하면서 이완하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을 유지하면서 내 몸을 이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질문은 두려움하고 느낌에 대한 건데요. 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공무원으로 발령받고 한 3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일을 나가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처참한 환경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상급자하고 옆에 같이 가지만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디스커스팅, 디스커스팅.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두려움하고 싶습니다. 두려움하고 싶습니다. 저는 3-5년간에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에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에 오고 싶습니다. 나를 단전에 집중을 하시고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유지하십시오.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 역겨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생각이 좋고 나쁨을 만듭니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모두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예민함에 의해서 내가 조정이 된다면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나의 예민함을 유지하면서도 나의 중심을 단전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 거울과 같은 마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하시게 되면 내 마음이 강하게 유지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래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예민함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업이 나를 조정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역겸을 느낀다든지 이 업이 날 조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하게 되면 이 상황을 올바르게 보게 되고 이 상황과 나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불교에 오게 되시는 이유가 당신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도 철도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2년 동안 항상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일뿐만이 아니고 이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가 되면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해야 하는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피해자의 부모들은 웁니다. 당신은 그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보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상황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명료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과 당신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역할, 당신의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중심이 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중심을 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외부의 상황이 당신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감정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동일시합니까? 우리 인격에서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계를 뛰어넘고 싶고 어떤 경계 안에서 있고 싶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두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과 더 멀어질수록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성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완전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과 더 가까울수록 덜 고통받고 더 멀어질수록 더 많이 고통받게 됩니다.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 현실과 더 가깝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초록색이다라고 보는 것과 같이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VIļ의 sued자 20분에 9 Haut Nosot 처음에는 30분 JEFF 남겨 Merkwっぱ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IN 15분 には 20분 40분 30분 30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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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민 30분 12분 MOR 30스푼 30분 40분 30분 32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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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